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키워드 포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네, 최근 유명인사의 성취 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고발 캠페인인 미투운동은 법조기를 시작으로 연애, 교육, 정치계 등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였던 걸까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 보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한 성폭력을 근전시킬 대안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투운동부터 좀 살펴보죠. 이게 먼저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미투운동은 작년 가을 미국에서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서 SNS에서 인기를 끌게 된 해시태그 샵 미투를 다는 행동에서 시작된 건데요. 일종의 나도 당했다는 성폭력 고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국에서였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법조계 폭로가 시발점이 됐죠? 네, 서지연 검사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법계, 문화예술, 문학, 종교, 정치교육계 등으로 확산이 됐고요. 또 서지연 검사가 폭로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직 검사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조직 내부에 있었던 문제, 특히나 성과 관련된 그런 내부 조직의 문제를 밝혀냈다는 게 굉장히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박수를 받아 마땅한데 일단 구체적인 이 사건 짚어보기 전에 용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좀 비슷한 단어들이라서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앞서 서지연 검사도 용어 혼동에 대해서 우려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성폭력 유형을 설명했는데요. 이 서검사에 따르면 성폭력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강간을 의미하는 성폭행, 또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성추행, 언어적인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성희롱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좀 대표하는 단어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지는 가해 행위로 가장 상위 개념이자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성폭력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만 봐도 언어적, 심리적, 신체적, 성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강제적인 신체 접촉 때문에 그런지 성희롱이라든지 또 성추행은 서로 좀 비슷한 개념으로 여기기도 하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 성희롱은 성적 언어와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강제적 신체 접촉, 회식 때 옆자리 착석을 강요하거나 또 수를 따르기를 종용하는 등 이런 예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남자 직장 상사와 여성 부하 직원 간의 성희롱만 성희롱이 아니라요. 여성 직장 상사와 남성 부하 직원 사이의 성희롱도 해당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강제적인 접촉이 있었으면 그거는 성추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해서 강제로 상대의 성적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추행은 단순히 희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입니다. 또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술을 말하고 있고요. 또 역시 성범죄입니다. 참고로 형법에 포함된 성범죄는 강간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이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용어 정리가 대충 끝난 것 같으니까요. 폭로된 사건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현직 검사가 조직 내부 문제를 폭로하면서 그 용기를 응원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 다른 조직들도 좀 폭로가 이어졌잖아요. 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문화예술계였습니다. 특히 연극계, 고장 이윤택 감독과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됐던 고은 시인의 성범죄가 폭로되면서 사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절대 권력자로 불리면서 행동해야 했던 사실이 밝혀져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서 힘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행동이잖아요. 만약에 누군가의 용기가 없었다면 혹은 최근에 이런 미투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을 일이었겠지만 이렇게 한 명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줬고 그리고 나서 또 방송 연예계에서도 폭로가 이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영화 배우 조재현 역시 과거 한 여성 스태프를 성초행했음을 인정하고 현재 방송 중에 있는 드라마에서 하차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현재 김기덕 감독과 함께 다른 폭로 대상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또 배우 최일화는 과거 성초행을 스스로 밝히고 드라마를 비롯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투 운동의 중심에서 있던 배우 조민기는 지난 9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물론 기사 봤습니다. 이게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네, 소환 날짜가 다가오면서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을 두 번 울렸다는 대다수의 네티즌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론이 참 다양하게 흐르더라고요. 네, 아직 경찰 조사 전이기 때문에 여론이 그를 죽였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택함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이 더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연극계의 성추행 폭로를 시작으로 배우, 감독, 아이돌 등 이 성추행 사실 폭로가 이어졌지만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네, 가해자로 지목된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갓 피어오른 미투 운동이 끝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자들 역시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예계에 이어서 종교계 역시 성추문이 이어졌습니다. 현직 신부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한 여성이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의 한 신부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털어놨는데요. 이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조사에 나선 해당 신부로부터 사실을 인정했다는 지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믿었던 종교계 마저도 미투가 터졌는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건 정치권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폭로가 파급력이 꽤 컸잖아요.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 안 지사가 4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사건인데요. 김 씨 주장에 따르면 미투 운동이 한참 사회적인 이슈가 된 시점에서도 성폭행이 이루어졌고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겠다는 생각에 폭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안희정 전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 불릴 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었던 터라 정말 사회적으로 충격이 너무나 컸는데요. 근데 이제 보도가 나온 후에 초반에는 이 성폭행 주장에 대해서 부정을 했었죠. 네, 안 전 시사의 비서실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일자 안 전 지사는 사실을 인정하고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바로 지사직에서 물러났고요. 국민들이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그의 그 전 행보인데요. 안 전 지사는 폭로가 있었던 당일에도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은 남성 중심적 성차별의 문화를 극복하는 과정이라며 우리 사회를 보다 평화롭고 공정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평소에 여성과 인권을 강조해왔던 터라 그 배신감이 더 컸을 것 같은데요. 뭐 그간에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미투가 정치권에서도 터지니까 터질 게 터졌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안희정 전 지사만 터진 게 아니잖아요. 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폭로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다만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한 정 전 의원은 12일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경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민병도 의원은 성추행 의혹 논란이 나오자 바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요. 특히 2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투 충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아직 드러난 게 이 정도지 한국 정치권의 경우는 특히나 미투 강풍이 더 거셀 거라는 그런 관측이 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 수준이 낮았던 만큼 그동안 쌓인 적폐가 만만치 않고 또 이에 따라 적폐 청산도 미국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폐쇄적인 국회 특성 탓에 익명 폭로가 잇따르고 있지만 그동안 나왔던 폭로들을 보면 기존에 나왔던 성폭력 사건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선피해 사실 공개 후 수사기관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리고 대부분 폭로가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피해자들이 SNS를 폭로 창구로 삼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미투운동에 나선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SNS를 통해 미투운동이 확산되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입을 닫고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로부터 사과라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SNS 폭로라는 것이었습니다. 문단 낸 성폭력을 고발한 최영민 시인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괴물과 괴물을 키운 문단 권력에 보복이 두려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피해자가 익명을 유지하면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이 SNS밖에 없었다는 건데 뭐 그렇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용기가 너무 아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처벌 부분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성추문이 드러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는 총 얼마나 되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유명히 32명, 일반인 9명 등 총 41명이 미투 가해자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했고요. 14명은 4살을 진행 중입니다. 또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직접 수사 중이고요. 안전지사 역시 변호인단을 꾸려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는 데다가 그리고 워낙 예민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수사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네, 물론입니다. 일단 경찰청에 익명의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끔 감형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일선 경찰관서에 내렸습니다. 감형조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거주지 등 인적사항 일부를 제외한 신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투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래도 용기를 낸 우리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역할이니까요. 자, 그리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까? 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성범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성폭력을 엄중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있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추가해서 덧붙였습니다. 네, 오래전에 일어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청와대 청원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환이법처럼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미투운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도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아무래도 미투 이후를 책임질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련 법안도 발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또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등의 개정안들이 다수 국회 계류 상태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자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다수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법안이 통과돼서 용기 낸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폭로와 고발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반격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게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2차적인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SNS상의 폭로가 가해자의 맞곳으로 이어지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범죄 피해자의 폭로 및 고소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지금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의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무고죄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그런 가해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무고죄가 정확히 뭐죠? 네, 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입니다. 무고로 기소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되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무고죄를 대응 무기로 삼기 때문에 경찰청 통계 등을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비율이 전체 무고죄의 37에서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피해가 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투운동이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네, 펜스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2년 아내 이외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서 유리한 건데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과도한 경계를 말합니다. 문제가 될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거지만 그렇게 해석해서 직장에서 여성의 기회를 축소하고 여성을 더 고립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남성들이 펜스룰을 따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저 보도와 폭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재발을 막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신우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